예쁜 스윙을 만들기 위한 거북이 스윙 연습방법입니다. 1분 레슨 김다스리 프로입니다. 많은 골프분들께서 굿샷을 치시기 위해 또 낮은 스코어를 만들기 위해 연습장에 오십니다. 하지만 연습장에 오셔서 내립다, 공만 계속 많이 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신데요. 오늘은 거북이 스윙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거북이 스윙은 말 그대로 굉장히 슬로우 슬로우리하게 천천히 하면서 나의 스윙을 익히는 모션인데요. 먼저 두 가지의 연습방법이 있습니다. 어드레스를 하신 후 테이크 백, 백스윙 탑, 임팩트 모션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고요. 테이크 백, 백스윙 탑, 임팩트 모션 두 번째 동작으로 임팩트 모션을 먼저 만들어주십니다. 이후 팔로우 모션, 피니쉬 모션 다시 한번 임팩트 모양을 만들어주신 후에 팔로우 모션, 피니쉬 모션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을 좀 하셨다면 합쳐서 테이크 백, 백스윙 탑, 임팩트 모션 팔로우 모션, 피니쉬 이렇게 한 번에 여섯 가지 스윙을 부분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이제 녹음기를 예를 들어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시죠? 본인 스윙 또한 천천히 하면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. 이런 어색한 스윙을 익숙하게 만들므로써 빠르게 하는 스윙에서 굿샷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